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여섯 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아직도 이른 아침이라 인적이 드물고 이른 길을 따라 수원여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골목길로 올라갔다 언덕 위에 동산교회가 보였다 저긴가? 교회 가면 먹을 걸 준다던데 하는 생각을 하며 묵묵히 따라갔다 하지만 그 아이는 교회를 스쳐 지나갔다 언덕을 오르고 골목을 지나고 또 한참을 걸었다 저 앞에 동산정미소라는 팻말이 보였다 저기면 먹을 거 많겠다 또 속으로만 군침을 삼켰다 그러나 그것도 그냥 지나쳤다 야, 어디까지 가야 먹을 거 있는 거니? 어, 다 와서 조금만 가면 돼 바로 이 굴만 통과하면 돼 굴이라고? 정미소 앞마당에 자그마한 굴이 보였다 그 굴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이쪽으로 못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알 수 없는 상상에 잠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성으로 판단하기에는 본능의 외침이 너무 강했다 밥다운 밥을 먹어본 지가 언젠지 이젠 기억도 까마득했다 아, 굴 안에 밥집이 있나보다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 그 애의 말을 믿고 그 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내 머리를 내리쳤고 난 그 자리에 쓰러졌다 나는 또다시 시골 마을 저수지 앞에 서 있었다 물을 보자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 살려달라던 둘째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신이 번쩍든 나는 반대편으로 황급히 몸을 돌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내게 발길질을 했고 나는 그대로 차디찬 저수지로 내동댕이 쳐져 아래로 아래로 끝도 없이 추락을 해갔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손도 발도 마비된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다 누가 나를 바줄로 꽁꽁 묶어 놓은 걸까 이른 봄 얼음은 녹았지만 차디찬 저수지의 냉기가 온 몸을 휘감았다 점점 몸이 얼어붙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난 곧 죽게 될 것이다 추웠다 한기가 느껴졌지만 오들오들 떨면서 내가 저수지 물속이라고 착각했던 것과는 달리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숨쉬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물속이 아니었나 보다 배는 고프고 온몸이 오그라들듯 추웠고 정신은 멍했다 그때 주변에서 쑥더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뭔가 내 몸을 만져보니 알몸이다 옷이 없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 벌거숭이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개슴칠에 눈을 떠 주위를 둘러봤다 간밤에 나를 데리고 왔던 그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안하듯 눈을 피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험상구준 아저씨와 내 또리 아이들이 여럿 보였다 알고 보니 여기는 양아치 소굴이었다 구굴과 소매치기를 하며 굴에서 숨어 지내는 이들에게 잡혀온 것이다 순간 겁이 덜컥 났다 서울로 가려던 내가 결국 이런 곳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넌 이제부터 여기서 지낸다 밥 얻어 먹으려면 군만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험상구준 표정의 남자가 쉰 목소리로 경고하듯 말하고 식은 감자 하나를 툭 하고 던져줬다 잔뜩 겁에 질린 나는 그 감자를 손에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목이 메었지만 눈물을 삼키며 감자를 꼭꼭 씹어 삼켰다 배에 먹을 것이 들어가자 드디어 내가 저한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일단 여기서 살아나는 게 급선무였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나는 그 말을 새기고 또 새겼다 그리고 틈만 나면 내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을 했다 영필아 저 사람들은 사람이야 호랑이보다 힘도 안 세고 발톱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포기 안 하면 반드시 탈출할 수 있어 몇 번은 무작정 도망치려다 매를 많이 맞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더 심하게 나를 감시했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나는 패거리들을 관찰했다 그렇게 며칠을 살펴보니 그들 사이에도 위계질서가 있었다 대장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래야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고 매도 덜 맞을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양아치가 됐다 그날 이후 그 양아치들은 내게 구걸하는 법과 소매치기 하는 법을 가르쳤다 최대한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구걸을 하라고 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복잡한 사람 틈을 누비며 소매치기 하는 걸 보여줬다 그들은 대단한 기술이라도 가진 것처럼 우쭐댔지만 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어설픈 척했다 구걸을 하고 소매치기를 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그들은 양아치 소굴로 돌아오면 나를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들만의 제재법이었다 상경의 꿈을 안고 집을 떠난 내가 이런 짓을 배우고 있다니 비참했다 나는 양아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난 그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형도 학교 선생님이지 않아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무능력한 부모님도 야속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꼴을 당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야 그저 좀 살아보려고 서울을 가려고 했을 뿐인데 집을 나온 게 후회스러웠다 아니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안스러웠다 하루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항상 주변에는 나를 감시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 소굴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 난 여기 얘들곤 달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틸 수가 있었다 연속낭독 연속낭독 우리를 존경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여섯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한nom epy music 첫 번째